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F-14 단어 일단 도원이 저번에 뭐 틀렸나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아 얘들 틀렸었구나 일단 선생님만 보고요 오케이 그러면 도원이 단어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ank Bank은 너무 쉬운데 B-A-N-K요 오케이 그 다음에 Bicycle Bicycle? 아니 아니 이런 거를 타다 안녕하세요 Ride Ride R I-D-E요 오케이 그 다음 Take Take T A-K-E 오케이 그럼 Place Place P-A-A-C-E Take 끝인데요 롱 도서관 Library Library A-L-I-V-R-B R-R-B D-R-R-B-R-E L-I-V L-I-V Library 드라이브 조금만 기다려줘 D A 드라이브 D D R I V E 그렇지 택시를 타다 택시 택시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바이 이거는 하다시 이거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네 바이 택시 기차를 타다 기차 택 택시 트레인 그러면 바이 바이 트레인 어떻게 바이 트레인 이거는 하다시 이거는 어떻게 두 번은 안 틀린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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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에 바이스클 라이브 어 B B B B C Y C C L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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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하다 바이 바이 아 바이 아 바이 어 아니요 아니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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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뻔했다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이 나왔었나? 플레이 그라운드 놀이터는 나왔는데 갑자기 운동장이 나와가지고 운동장 놀이터 그랬구나 늦은 늦게 레이트 트럭 트럭 T-R-U-C-K 오케이 약국 뱅스톨 뱅스톨 스펠링? D-R-U-G S-T-O-R-E 오케이 도원이 시험지에 뭐라고 써야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선생님이 비디병이라 그래 비디병 아직도 비디병이 안나왔어 네 자 드럭스토어는 드럭하고 가게란 뜻의 스토어가 합쳐진 겁니다 드럭각은 무엇인지 드시겠어요? 약 약이겠죠 시장 마켓 M-A-R-K-E-T 오케이 About G-S S S S T S T I 나이... 데이셨... 오앤? 와우! 굿잡! 지난 시간에 니가 하도 많이 틀려갖고 많지 당연히 단어가 그래야 그래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기차를 타고 아니 그녀는 기차를 타는 중이다 그녀는 기차를 타는 중이다 아 트레인 She is taking a train 아 트레인 이란 대답 듣고싶어 그녀는 무엇을 타는 중이다 그녀는 무엇을 타는 중이다 What is she taking? What is she taking? 베리굿! 와우! 동훈이 깜짝깜짝 놀라기 안내잖다 What is she taking? She is taking a train 계속해서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Okay 그렇지 눈놈 말 또 만들어야겠지 Okay 그럼 계속해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넌 어디로 그냥 가는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그랬더니 I am going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 I am going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 얜 대답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누가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나는 어디로 가는 중이야 그쵸 Where are you going? 베리굿! Where are you going? 오늘 뭐 조언니 컨디션 너무너무 좋은데 I am going to the market I am going to the market I am going to the market I am going 그는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치 He is going to the bank by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By car 언제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그는 어디로 가는 중이 차를 타고 그는 차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이니 차를 타고 라는 대답을 듣고싶다니까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라는 말을 대신에 그는 무엇을 타고 그렇게 어렵게 쉽게 하며 어떻게 은행 가는 중이니 그는 어떻게 은행 가는 중이니 아 그는 How is he going? How is he going? 끝입니까? How is he going? he is going to the bank 그래 은행으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he is going to the bank? 아니 그 질문을 영어로 해달라고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약국으로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단어가 아직도 있네요. 오케이 자 틀린 단어 없어질 때까지 한번만 더 카톡 숙제 카톡으로 보내기 해주세요. 됐습니까? 다섯 갠가? 네비 드리려면. 도어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가요? 그래서 오늘.. 수고 검적 보내기 하세요. 네 성취도는.. 문장을 하도 잘해서 단어에서 깎아먹은거를 문장에서 올려서 선생님 80점 주려다가 90점 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